베니타와 제롬은 가장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커플이다. 그들은 매우 특별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구축했다. 어제 제롬은 베니타를 그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저녁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따뜻하고 행복했다. 제롬의 어머니는 매우 친절했고 베니타를 사랑했다. 그녀는 베니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며느리라고 불렀다. 제롬의 부모는 베니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그들이 미래에 결혼하기를 희망하며 매우 기뻐한다.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식사는 베니타와 제롬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저녁 식사 후 베니타는 미래의 시어머니와 함께 사람들을 위해 과일을 준비하러 갔다. 예비 시어머니는 너그러운 표정으로 베니타에게 50억 원 상당의 웨딩드레스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니타는 매우 행복했고 끊임없이 어머니의 아이가 되어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깊은 애정과 관계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베니타와 제롬 커플은 그들의 삶에서 기억에 남고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 아름다운 애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베니타와 제롬의 행복은 그들 사이의 완벽한 결합일 뿐만 아니라 두 집안의 조화이기도 하다. 베니타 가문과 제롬 가문은 근원적 차이 없이 순식간에 하나의 정을 이루었다. 따뜻한 애정과 사랑의 가족의 저녁과 만난마다 전해진다. 베니타와 제롬의 가족의 소중한 관계는 가족애를 더욱 신뢰하고 이해하게 만든다. 제롬은 베니타의 부모님과 가족의 눈에는 모델남으로 보였고 베니타는 제롬의 눈에는 완벽한 며느리가 되었다. 이 사랑과 존경은 커플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친척들에게까지 퍼진다. 베니타와 제롬은 가족의 지원과 애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꿈으로 만들고 그들의 공동체 생활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만든다.